내가 누구냐고? 집안, 성격, 능력, 외모까지 완벽한 아유타야 최고의 금수전 대시라고 하지 어허 놀라지들 말라고 그런 내가 요즘 아주 머리가 아파 왜냐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내 약혼녀 깔았기 때문이지 얼마 전까지 악행만 있었던 끔찍한 악녀였는데 자자자 인성 보소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졌지 뭐야 오죽하면 내가 혼인마저 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뀔 정도라니까 그녀의 엉뚱발랄한 모습때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게 확실해 그녀가 정말 내 운명의 상대가 맞는걸까?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태국 최고의 인기 드라마 러브 데스티니 러브 데스티니 러브 데스티니 러브 데스티니